제 새벽기도 끝나고 왔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왔어요?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? 네 그냥요 혜림이는 오늘 몇시에 왔어요? 에? 온거 아닌데요? 저 집 2층인데요? 혜림이는 여름 성경학교 이제 시작하는데 마음이 어때요? 안 기대돼요 안 기대돼요 먹고 싶어요 빨리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또 하나의 커플이 가지고 잘 쳐 볼 것 같아요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다 오 성민이야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는 기분이 어때요? 좋아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우리 우리는 장학년 커브 캠프 잠깐 가세요 나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날 사랑한다 하시네 나 오직 주님 사랑 때문에 내 아라다니가 또 나의 주인님 모두 close on 연기 내 como 나 사랑하는 건 나의 주인님 내 모자 오직 주님 사랑의 꿈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날 넘어질 때 믿어주시고 날 사랑할 때 오직 주님 날 넘어질 때 사랑합니다 오 나의 주님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날 향을 세워 죽게 걸어갑니다 내 팔을 팔아 주님 손을 잡아요 내 마음에 미소짓는 주님 내 마음에 미소짓는 주님 내 마음에 미소짓는 주님 내 맘 내 맘 愛 내 맘 내 맘 먹방 내 맘 무엇이 내 맘 내 맘 내 맘 감사합니다.